미쓰고 고현정을 위해 스타들이 뭉쳤습니다. 여기는 영화 미쓰고 특별시사회 현장. 초대 손님을 맞으러 고현정이 모습을 보였는데요. 배우들 사이에서 연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고현정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스타들이 함께했는데요. 예능계의 색별 정재형도 볼 수 있었고요. 꽃미남의 대세죠. 이재훈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흰색 셔츠에 청바지만 입었을 뿐인데요. 빛나는 이 남자 역시 대세라고 할 만하죠? 미쓰고 재밌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재밌게 보고 가려고요. 미쓰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쓰고 화이팅! 붉은색 스프라이트 셔츠로 캐주얼한 매력을 살린 박희순의 이어 손을 꼭 잡은 타블루 강혜정 부부도 함께했는데요. 현정 누나 보러 왔습니다. 저도 현정 언니 보러 왔는데요.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너무 기상하셨을 것 같은데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화이팅! 화이팅! 또 다른 미쓰고 고준이는 청베스트의 아찔한 시스로 스커트로 각선미를 자랑했고요. 현정 언니 통째로 왔고요. 미쓰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스타일리시한 그녀 엄정화도 미쓰고를 응원했습니다. 이미 극장 안에는 차태현, 장혁 등 많은 스타들이 미쓰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매일 아니면 Ukony 고현정의 색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영화 미스고는 오는 21일 개봉 예정입니다.